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컵라멘을 사줄 수 있습니다 음! 얄미! 그스님 에어드람만 먹고 1등시 만원 하실래요? 에어드람만 먹고요? 시체에서 총 먹으면 안 됨? 다른 시체에서 무기 못 먹는 거예요? 콜 해보겠습니다 한 판만 해볼게요 여기서 무기 버리면 되죠? 아 생각해보니까 요거 벙커 상자도 있는데 벙커 상자도 있는데 닭살충이요? 야 이거 낚시하는 건데 이건 낚시템이잖아요 운전 나이스 사람이다 여기를 온다고? 친구야 너 정체가 뭐야 여기를 온다고? 에어드랍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와 여기 사람 또 있네 에어드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안 떠요 에어드랍이 안 떨어져 에어드랍이 안 떨어져요 아 진짜 왜 언제 떨어져? 왜 안 떨어지는 거야? 총소리 들리는데? 어 야 떳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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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오빠가 갈게 오빠가 갈게 아 제발 딴 사람 먹지 말아라 간댕 뭐 안 떨어져? 왜 이렇게 야박하냐? 왜 이렇게 야박하십니까? 이거 사람 만날 수도 있으니까 외곽으로 갑시다 외곽 가서 자제파밍하다가 딱 에어드랍만 쏙쏙 뽑으면 뽑으면 돼 아 스카 잘 왔어 아 근데 에어드랍 게임 내에 한 번밖에 안 떨군다고? 아 진짜 너무 야박한데? 쟤 AI인가? 사인 사신분 여섯 일곱분 계십니다 아니 보급 어 있다 아 저기를 가라고? 가야지 뭐 가라고 가야지 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일로 날라가 어어 날라가야겠다 가야지 뭐 차 있나? 차도 없어 저 보급 먹으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보급 누구 설마 저 지역 그 외곽까지 가서 까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지도 친구야 도와줘 헬프미 으야 아 이게 더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으야 자꾼! 아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막타 쳐야 되나 아 너희도 ㅇㄹㅇ ㅇㄹㅇ ㅇㄹㅆ ㅇㄹㅇ 너희도 기도 에어 이코 세 위에 두명, 세명인가? 대수님 지금 무슨 생각 아무 생각도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저쪽에 있는거야? 나 위치 알겠다, 존재 알겠다 와 이거를 한 대도 못 맞추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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